자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과 실전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한 이 수능이란 것 자체는요 시험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이러한 실력을 길러야 돼 이걸로 끝나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1년의 수능 준비 기간에서 그 한 날을 위한 강한 멘탈과 집중의 고도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항에 부딪혀서 풀어내는 능력만을 기르는 것 이것이 수능에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랍니다. 가장 깔끔하고 쌤이 얘기하죠. 심플 이즈 베스트. 가장 깔끔하고 간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중무장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강한 멘탈을 지니도록 바로 극강 실전목회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2 개강인데요. 시즌 1부터 강력 추천합니다. 이것이 물론 시기별로 시즌 5는 개강이 되었고요. 시즌 2 그래요 6평 전에 개강을 합니다. 시즌 3 9평 전에 개강을 합니다. 시즌 4 9평 이후에 이제 수능 전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시기별로 개강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의 컨셉들을 읽어나가면서 순발력 있는 대응이 준비되도록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6평 대비 9평 대비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목표는 수능 한 날을 목표로 해서 1년의 준비기간을 빌드업 해나가는 그러한 극강의 시련을 극복하고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시즌 1부터 선생님이 1부터 4까지 또 이 시즌 1 안에서 회차 시즌 2 안에서 회차 하나의 스토리와 각본을 가지고 진행을 한답니다. 그냥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려박는 것이 아니고 문항 배치에 붙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극강 실전 모의고사 그래요. 강합니다. 자 그러나 억지 난이도 뭐 어렵게 만들어서 틀리게 하고 막 비비 꼬고 절대 사양합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들 골탕 먹이는 그런 유치한 그런 모의고사 만들지 않습니다. 이유 있는 문항 구성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분명히 아예 알게 돼요. 틀리고서도 흡족하십니다. 기분이 좋진 않겠죠. 틀리면서 아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확실해 놓지 않으니 이러한 실수를 저지러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심리 속을 파고들면서 그렇게 문항이 제작된 부분들이에요. 자 신의 한수라는 것 장담합니다. 자 이 구성은요 총 4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1회까지 해서 시즌 1에서는 3회로 구성이 되었죠. 시기에 맞게끔. 이번에는 이 4회와 함께 어유 1회 지옥 서바이벌 OX 이거 해보신 분들 정말 탁월한 효과를 느낄 겁니다. 왜? 우리 평가원 모의고사 날 많이 그런 일이 생기죠. 까딱까딱. 까딱하고 잘못 읽고 까딱 읽고 반대로 생각하고 까딱하고 거꾸로 가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왜 그럴까요? 바로 문장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바로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뭐 역학이라든가 이런 문제풀이법에 매이다 보면 굉장히 소홀해지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그 부분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뭔가 좀 다른 걸 느끼죠. 그죠? 지식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체크하는 겁니다.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그래서 그때 그때 쭉쭉 이런 얘기하죠.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그리고 단문 하나라도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골똘히 생각하고 골똘히 연구하고 이루고 읽으면 안 되겠죠. 중문장된 그러한 버릇 속에서 심플이지 베스트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문장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경우 많이 생겨요. 그 4페이지에 20번, 18번 그 어려운 문항 잘 풀어놓고 어이없이 1페이지에 4번이라든가 5번이라든가 그것도 그 문항 안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보기 한 문장에 의해서 그냥 한 문항 자체가 작살나죠. 수능이란 것은요. 가혹한 겁니다. 왜? 한 문항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99%를 알았다 하더라도 1%가 어긋났을 때 전체가 다 작살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래서 지옥 서바이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 분명히 이거 이제 탁월할 효과를 느끼실 거고 시즌 3까지 지옥 서바이벌이 함께 제공이 될 겁니다. 또한 평가원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김가원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흡수도 최적의 송글씨 문항지까지 함께 제공을 합니다. 보통 텍스트 문항지 이렇게 해설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문항에서 생각의 논리의 순서를 잡아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 문항 안에 설정들의 관계, 결국 물리라는 것이 이 물리랑의 연결과 관계 규칙을 공부하고 그것을 체크하는 부분이 수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흡수도가 가장 좋게끔 여러분들 송글씨 그 문항에 직접적으로 해설을 기록한 해설지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거죠. 2020년, 2021년 모평이라든가 또 학평도 마찬가지고 수능을 적극 반영한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개정된 지 이제 3년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언박싱 되고 있어요. 물론 지난 기출문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뒷붙치면 안 됩니다. 물론 기출문항에서 확실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순서까지 예상문항까지 함께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이 변형, 연계,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변형이란 것은요. 그 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 설정들을 바꿔나가는 것 연계라는 것은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설정을 끄집어내서 문항을 이루다 보니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특 그냥 변형이 아니랍니다. 수특에 들어있는 녹여져 있는 그러한 설정들을 끄집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바로 자체 제작한 문항들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수특을 재료 준비하신 분들은 아 맞아, 아 맞아 이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또한 여기에 제가 어떤 문항도 이제 많이 제작해놨냐면 작년에 이제 작년에 공부해보신들은 이제 N수생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죠. 수능 연료빈들. 이분들은 작년에 이제 뭔가 걸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문항이 기억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문항에 상황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대로 다시 구현해놨습니다. 이때 또 헷갈려. 바로 스스로의 반성관계. 아, 기추문제는 풀어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설정들의 근거를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했어 하는구나. 그런 부분까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바로 작년에 여러분들이 많이 걸렸던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도 새로이 구성된 듯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똑같은 것이랍니다. 자, 그런 문항들 자작해서 준비해놨고요. 보통 여러분들 이 난이도 어떻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컷을 한 45에서 47까지 정도에 맞춰놨는데 이거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렵다 쉽다 이 부분에 매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문제, 이 모의고사 문제지 풀다 보면 이것은 그냥 문제지 풀듯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실정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문항이 누런 시험지에 올라와 있는 것도 다르지만 이제 그 똑같은 시험지를 수능 실전장에서 보는 것 10배, 20배 이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느끼는 난이도는 그냥 편한 상태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극도의 긴장감에 대한 것을 만들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30분 제한 정확하게 지키시 바라고 그 안에서 극강은 빡빡합니다. 어느 한 문제도 쉬어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두 문항은 쉬어가는 문항이 있어요. 하지만 빡빡하게 준비하는 것은 바로 강한 멘탈을 그 시험지 안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답니다. 자 극강의 이 효과는 바로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하시 바라고 바로 1회차에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파이팅!